샤드로 일단은 한만컷 나올 때까지는 샤드로 하는게 제일 빠르겠네 아들은 무릉 맛만 보겠습니다 저 무릉 진짜 원래 무릉컨텐츠를 별로 안좋아해요 안좋아하는데 맛만 보겠습니다 맛만 이거 직업별로 보는거 없어요? 아 여기있다 48층? 뭐 무슨 버프를 했어? 얘 도핑이 돼? 아 들어갈때 버프해지되니까 여기서 하라고? 맞아요 요렇게 요렇게 됐죠? 끝 됐어요? 네 아 그래서 버프 그래서 아 이 말이구나 아 Js님 어서오세요 운 오프 쓰셔야 돼요 네 오케이 오케이 버프가 전부 다 해제되네 드랍템 꼈나요?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 다 템 꼈어요 이거 뭘로 잡는게 빠르지? 이렇게 하고 바로 들어가죠 크... 지렸다 오더도 공격할 대상이 있어야 써져요 네 소울 여기 안된대 네 미리 충전하는건 안된대요 다 업데이트 돼가지고 안된대요 다 업데이트 돼가지고 안된대요 그래서 이제 소울 2랩이 필요 없다는 거야 옛날에는 요거 때문에 2랩이 필요하였는데 왜 뭐야 한방이 아니네 샤드를 쓰는게 빠르다구요? 아 이렇게 아 샤드를 이렇게 소환해 놓으면 되네 아 타이밍 맞춰서 자 기다렸다가 요로케 환마가 아니야 오 좋은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 샤드로 올라가는거구나 아 죽은거에요? 아 오케이 오케이 죽은거네 샤드로 일단은 한방컷 나올 때까지는 샤드로 하는게 제일 빠르겠네 아들은 시간 좀 맞춰 아씨 이것도 공부좀 해야겠다 샤드가 제일 빠르네 이게 타깃이 아유 감사합니다 어 지금 올라갑니다 매그너스 여러분 나 1초 1초 강화비용 1초 업적 채웠거든 이거 뭐 부상같은거 줘야 되는거 아니냐 진짜로 진짜 아 이거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검은소의 소울 아유 봄봄님 아홉 30개로 생길 것 같습니다 메이플 완전 무자본 초보 버닝서버로 지금 여자친구랑 둘이 시작할건데 쉬운 캐릭 두개만 추천해주세요 아 쉬운 캐릭 초보요? 어 근데 지금 아델이 신직업이라 아델 하시는거 어떻게 아델 괜찮으니 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델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직업이라서 근데 재밌어요 예 아델 아 델 하시죠 그 뭐 새로 키우시는데 맛만 보시다가 혹시 편질하실 생각 있으시면은 저한테 전사팀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455님 유튜브 잘보고있어요 와 1000개 감사합니다 유튜브 잘보고있어요 와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유튜브 잘보고있다고 또 1000개를 또 아 정말 감사합니다 와 야 455님 감사합니다 와 와 우리 455님 아우 고맙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무릉시간에 상관없어요 와 455님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와 와 또 1000개 와 와 감사합니다 2초기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와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왜이렇게 세냐 야 이제 애들이 세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와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와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와 진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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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시안초 상관없다고 이거 맘만 부르는 거야 나 할 줄 몰라 와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와 고맙습니다 2초기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와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50층 바인드 공반이에요 네네 오케이 오케이 핑크 윈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멈췄다 아 클라스 지렸고 공방 끝났고 인페레조넌스 아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와 참 잘하는 막상 안내 쓰 hari 수르르 main Damn 건 얘네 공반 없죠 제일 위험한 층이 50층대에 몇 층이에요 제일 위험한 층 극딜기 52에서 쓰세요 52는 왜 위험해? 50위는 왜 위험한 거야? 석화 걸어서? 공반도 있어요? 네 야 시간 손실 좀 나도 여기서 좀 존버 탔다가 기다리고 가는 게 어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냥 가라고요? 근데? 53층은? 83층은? 84층은? 85층이 상대를 잡고 있습니다 80층을 패 야 그 다음 위험한 층이 어디에요? 그 다음 위험한 층 아 저 몰라요 처음 해봐가지고 거북이 아닙니다 없어 이제? 이제 안주면 그 다음 위험한 층이 없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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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동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위에서 똥떨어지네 야 극딜기 나왔는데 다음 층에서 써 아니면 언제 쓸까 그 다음 아니면 한참 더 버티고 다음 다음에서 55도 그냥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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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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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9 6 6 6